영재형! 아! 영재형은 전화 왔다! 여보세요? 어 잠시만 여러분 이거는 어... 이 선을 빼고 10초만 통화하고 다시 선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벤트니까 10초만 10초만 아 이거 떼고 10초만 통화한대요 10초만 통화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어... 안녕 우리 베이비들 네 사실 이건 우리 베이비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어... 별일 아닌 제 생일을 너무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남깁니다 아... 아... 이제 티저가 공개가 되었는데 2월 3일 드디어 저희 앨범이 나와요 어... 천사같은 너의 베이비들을 위한 앨범이니까 많이 기대하고 응... 어... 다시 한번 저의 생일을 축하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어... 이 한마디로는 비록하지만 표현할게요 어... 사랑해 잘자요 어... 어... 어...